파리 꿈은 일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불쾌한 요소나 성가신 일 또는 내면의 감정적 불편함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파리는 크기나 중요성에 비해 매우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로 등장하며, 이는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자잘한 문제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리가 나타나는 꿈은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 억압된 감정 또는 피할 수 없는 불쾌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파리는 일상에서 매우 불쾌하고 성가신 존재로, 꿈에서 파리가 나타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문제나 걱정거리가 꿈속에서 파리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리는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드러내며 사람을 괴롭히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파리 꿈은 억압된 감정이나 표현되지 않은 분노, 짜증을 나타내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파리는 작고 미미하지만 사람을 매우 짜증나게 만듭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내면에 억누르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꿈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가정에서의 불편한 상황 등이 내면에 쌓여 이를 꿈속에서 파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파리 꿈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작은 문제들이나 성가신 일들을 상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자잘한 문제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상당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파리의 특성상, 이를 떨쳐내려 해도 다시 다가오는 것처럼, 꿈에서 파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리는 불결한 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종종 위생 문제나 질병을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파리 꿈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경우, 파리 꿈은 자신의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으며, 잠재적인 질병이나 건강 악화를 예고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를 잡는 꿈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신이 직면한 자잘한 문제나 감정적인 갈등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파리를 잡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그 문제나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통제권을 되찾았음을 상징합니다. 파리가 때로 몰려드는 꿈은 많은 문제나 어려움이 동시에 닥칠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자신을 압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때 이 꿈을 자주 꿀 수 있습니다. 파리가 때로 몰려드는 장면은 개인이 그러한 문제들에 압도되고 있음을 상징하며, 정신적, 감정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음식은 일반적으로 생명력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파리가 음식을 더럽히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에너지가 손상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현재의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자신의 건강이나 정신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꿈 속의 음식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상황을 상징한다면, 파리가 그 음식을 더럽히는 것은 그 관계가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나 상황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파리를 쫓아내는 꿈은 불편한 상황이나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직면한 스트레스나 성가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내면의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파리를 쫓아내는 행동은 문제에 직면하는 대신 회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한 직장인은 계속해서 파리가 그의 책상 위를 날아다니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파리를 잡으려 했지만, 파리는 계속해서 도망치거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동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을 나타냈습니다. 파리가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것은 그가 느끼고 있는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그는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억눌린 감정 한 여성은 꿈에서 파리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그녀를 괴롭히는 꿈을 자주 꿨습니다. 그녀는 그 꿈이 자신이 억누르고 있는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만이 쌓여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꿈속의 파리는 그녀가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현실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파리 꿈은 자잘한 문제, 스트레스, 억눌린 감정, 그리고 건강 문제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파리가 알을 낳는 꿈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할 꿈이다 파리가 사람의 살갗에 앉아 피를 빨아먹는 꿈 각종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한다 깡패나 불량배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한다 노동자가 한번 살아보려고 뼈빠지게 번 돈을 악질고용주에게 빼앗긴다 파리떼가 밥상 위에 새까맣게 앉아있는 꿈 각종 질병, 전염병, 이질, 기프스, 폴레란 의장병, 불결한 장소, 시비싸움, 소란소송, 시달림, 행패, 우한시장터, 치안, 괴한, 깡패 등을 상징한다 영업장소의 깡패들이 들어와 가진 욕을 다 퍼붓고 행패를 부린다 천장에 있는 파리들을 파리채로 때려 죽이는 꿈 온경에 처해 있는 사업이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된다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떼를 죽이거나 날려보낸 꿈 그동안의 근심 걱정이 말끔히 해소될 진초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떼를 죽이거나 날려보내는 꿈 근심 걱정이 말끔히 해소된다 파리떼가 몰려들어 몸이나 음식물을 더럽히는 꿈 남의 비방과 모험 및 말썽이 빚어질 진조를 의미한다 똥에 파리가 앉아있는 꿈 똥에 파리가 많다면 경쟁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과 손해는 피하기 어렵지만 먼저 고지를 선점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목이나 파리 등 해충을 잡는 꿈 목이나 파리 등 해충은 방해물, 방해하는 사람, 걱정, 근심, 병의 상징이다 그래서 목이나 파리 등 해충을 잡거나 없애는 꿈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없애거나 꼴짓거리를 해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심하는 문제가 풀리거나 병에서 회복된다 파리떼가 몸에 달라붙거나 음식에 달라붙는 꿈 목이나 파리 등 해충은 방해물, 방해하는 사람, 걱정, 근심, 병의 상징이다 파리떼가 몸에 달라붙거나 음식에 달라붙는 꿈은 당시를 모험하고 비방하여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또는 병이 생기거나 재물이나 이권을 노리는 인물들이 모여든다 단벽에 무수한 파리떼가 붙어있는 꿈 부모, 남편, 기타 의지가 되는 사람의 신상에 우한이 생기거나 그를 발표할 수도 있다 천정에 무수한 파리떼가 앉아있는 꿈 부모에게 병원이 생기거나 신문잡지에 그를 발표할 수 있다 잔칫집에 똥파리떼가 들끓는 꿈 생각지도 않은 불청객이나 괴한이 침입하여 이성을 잃고 소란을 피운다 개미가 파리를 나르는 꿈 아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도와주어 잘 풀리게 된 똥파리가 음식에 앉는 꿈 외행성 전염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될 짐조이다 따라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그게 아니면 자신에게 귀찮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다 거리에 파리떼가 무수히 모여있는 꿈 인쇄물 등에 관계할 일이 생기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음 파리가 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꿈 일을 진행하는 중에 장애물에 부딪혀 시달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파리가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꿈 일의 진행 중에 장애물이 생겨 고전하게 된다 파리가 많이 모여드는 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임을 예시한 꿈이다 파리떼가 길거리를 날아다니는 꿈 자기 주장이나 생각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짐조 파리떼를 쫓아버리는 꿈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을 내치거나 애로사항이 해소될 짐조이다 파리나 모기 등 해충을 때려잡거나 약물을 사용해서 방멸하는 꿈 자신은 아이벌이나 방해자를 굴복시키고 장애를 타파하는 성취를 거두며 여러 사람들에게 지도적 모범을 보일 경우가 생기게 된다 파리가 입안으로 들어온 꿈 자신이 겪게 될 문제나 질병이 발생하는 흉몽이다 파리떼가 길에 무수에 붙어 있어서 자신이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는 꿈 자신이 계획 중인 유인물이나 책자가 널리 알려지며 파리들이 모두 날아가 버리면 크게 좋은 일이 생긴다 자신이 파리처럼 날아다니는 꿈 자신이 파리처럼 날아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작업 과정이나 업무 능력이 평가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음식물이 썩고 부패하여 파리에 알이 있는 것을 보는 꿈 재물과 이권의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시끄러운 말썽 내지 곤란을 치르게 된다 파리의 악을 뿌리는 꿈 정신적인 고통이나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짐조이다 시체에 파리가 붙은 꿈 지인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재물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한다 밥상 위에 파리떼가 새까맣게 앉아있는 꿈 질병, 불결한 장소, 싸움 소송, 소라 시달린 시장터, 우한 등 암시 파리에 관한 꿈 큰 파리일수록 좋지 않고 걱정거리가 생긴다 파리가 살며시 않는 꿈 파리가 살며시 않는 꿈을 꾸게 되면 하루 일진이 좋아 술과 음식을 잡대 받는다 파리나 해충을 잡는 꿈 파리나 해충을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상대방이나 방해자를 굴복시켜 이를 성사시키고 끝까지 마무리 지어 여러 사람의 부러움을 산다 파리떼가 멀리 날아가는 꿈 파리떼가 멀리 날아가는 꿈을 꾸게 되면 광고물, 전단, 책 등을 발간하는 일에 연관된 작업이나 인쇄업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 파리떼가 음식물에 바글바글 대는 꿈 파리떼가 음식물에 바글바글 대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 귀찮게 구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다투게 된다 파리떼가 자꾸 귀찮게 달려드는 꿈 파리떼가 자꾸 귀찮게 달려드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에 방해자가 있어 난관에 처한다 파리를 보는 꿈 파리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음식이 안중 파리를 보면 불결함을 느껴 병에 걸림으로 청결 및 건강에 주의한다 파리떼가 요란스럽게 날아드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사사건건 방해자를 만나 진행이 더디다 파리떼가